Q. 징벌의 하느님 크게 나누자면 구약은 징벌의 하느님 진약은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이렇게 약간 좀 나누잖아요 이분법적으로 의사시키고 좀 무섭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구약을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경각심도 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거를 듣고 계신 신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일부분에 불과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의 교육법이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느님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멋진 책인데 하느님에 대해서 구획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냥 이런 분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야로 딱 맞춤빼 딱 찍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어요? 잘 묵상하지 않을 거야 아마도 그냥 그런 하느님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살다가 근데 하느님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다양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간의 측정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일단은 나오는 모습이 저는 성경이 지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입니다 이걸 이야기할 때 전 전제가 이거라고 봐요 하느님의 모습이 굉장히 풍요롭게 다룰 수 있는 근데 거기서 좀 우리가 이해할 때 난해할 수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구의하기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성경 연구 방법론인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말씀드리면 역사비평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더 풀면 그냥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역사비평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무섭게 어겨지는 부분 어떤 그런 하느님의 그런 본문을 보면 항상 거의 항상입니다 항상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굉장히 무섭게 나와요 무섭게 나오는 그 주변 맥락과 그 당시에 쓰여졌던 성경의 어떤 그런 역사비평적 방법 연구에 들여다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에게 핍박 받았던 때 그러니까 내가 속된 말로 가뜩이나 찌질한데 가뜩이나 찌질해 가지고 주변 민족들한테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주변 민족들은 신이 주변에도 신이 있겠죠 뭐 마루도 다 강하다 그러고 근데 우리는 나도 맨날 막고 사는데 우리 신이라도 내가 믿는 하느님이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강해야 되겠어요 약해야 되겠어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느님이 이집트인들한테 가가지고 너네들 이집트인들한테 너네 조심해라 우리 하느님 들어가서 어떻게 하신다 하는 그 장면이 하느님이 정말 그러신 분인 어떤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하느님을 성경 저자들이 그런 하느님을 묘사하고 그런 하느님을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던 그 이유가 믿음을 주는 거고 야 그래도 우리 살 수 있고 그래도 우리 조금만 버티면 우리 이런 하느님 때문에 그래도 이 친구들이 물러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정말 잘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느님 우리가 볼 때 좀 무서운 하느님을 볼 때는 그때 딱 이렇게 우리가 딱 해야 돼요 아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 이유가 있겠지 아 이렇게 설명이 되는 배경이 있겠지 아 그 당시에 뭐 기원주 6세기 7세기 때 어떤 일이 있었겠지 음 라고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아 좀 다방면으로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네 다방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공부해보시고 네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무선 하느님으로 내려놓지 마시고 네 네 네 어째서 하느님이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오 어째서 하느님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자비로운 하느님을 정말 사랑했었어요 네 정말 자비로운 하느님을 성경이 정말로 구구절절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왜 하느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음 마지막으로 하나 어 정말로 잘 그 성경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지 않은 분도 이해하고 다 외울 수 있는 나는 질투의 하느님이다 난 질투한다 이게 히브레르 카나 질투한다 이게 질투라는 단어 이 카나 가요 열정과 같은 말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이 카나가 그 카나인가요 혹시 카나 그 카나인가요 기적의 카나 아니 아니 아니요 다른 카나입니다 다른 카나 띵띵 질투 열정의 카나 네 그래서 그만큼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오 그게 이 카나라는 말 이 질투라는 말로 축소시켜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느님을 정말 속된 말로 약간 찌질할 수 있는 하느님이 그렇지만 열렬히 열렬히 우리를 약간 첫사랑 무턱대고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누구보다 그냥 정말 사랑할 때 너 나만 사랑해야 되나 하지 않나요 오 전화 아닌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도 없네 네 그런 식으로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나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사랑해주고 싶고 정말로 이 친구와 그냥 여러 명이 사랑하는 게 일대일로 사랑하고 싶고 단둘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느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또 질투하느님이라는 히브리어 용어에는 카나라는 말은 열정이 있고 정열적인 하느님이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질투하느님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서코는 약간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하느님이 저한테 질투했으면 좋겠어요 오 오 오 Rak하시군요 아니 그래서 약간 하느님께서 굉장히 뭐 질투하실도 있고 막 이렇게 Pun 거야 했다가 아니야 나 미안해 이스라엘이 두어줬을 때 하느님께서 막 몸을 뛰 nave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치 사랑하는 내 연인이 바람피웠을 때 그 모습을 너무나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사느님이 취하시는 게 그만큼 구약 성경에 대한 하느님을 정말로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보사하는 우리에게 그 사느님을 정말로 우리 인생과 다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열정적으로 전해주려고 하는 이 성경 조자들의 그런 노력과 그런 의도가 저는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약의 표현에는 근데 잔인한 표현도 많잖아요 하느님과는 성읍들을 다 애까지 다 몰살 시키고 그런 그것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지평적으로 봤을 때 그걸 해렴이라고 그럽니다 전멸 전멸벌 진멸벌 다 가서 이제 다 그게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 하나 이거는 역사적으로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팩트는 아니다. 팩트는 아니다.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아 역사적인 사건이 없는 건가요? 그런 사건이 없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인 겁니다. 표현이에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표현이죠?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더구나 역사지평적으로 봤을 때 그 해렴 진멸벌이 쓰여질 그걸 성경 조자가 쓰여질 당시는 기원전 6세기 7세기에요. 네. 그러니까 여우사기 같은 경우에 진멸법을 많이 여우사기는 1200년이니까 기원전 훨씬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6세기 7세기 때 이미 이스라엘은 주변 이민족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거대 주변 민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주변 가난 민족도 다 없고 살아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인 겁니다. 해렴법이 이야기하는 게 하느님만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타민족에 대한 배척과 타민족을 업신여기거나 그런 걸 다루는 건 아니라 그만큼 하느님에 대한 계명과 하느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느님의 신앙에 대한 철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일어났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해렘이 해렘의 여우수학 이야기 이런 게 적혀졌을 해렘법이 성경에서 저술됐던 시기는 기원전 6세기 7세기로 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봤는데 그때는 이미 여우수학 정보가 다 끝내고 이민족들 없었던 상태였었던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역사 비평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성경을 봤을 때 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약간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나중에 이런 이해가 성경에 의해서 나에게 전해지겠지. 네. 4번째 채널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설명이 있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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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